저기 피터의 수족관 물고기 부부 정이 너무 많아서 물에 달팽이들이 찰 때까지 숨을 놓지 않았대요 여기 덜 자란 파란색 돌멩이 위에 우린 생선의 자식들 엉금엉금 두 달을 내딛으며 역시 숨 참고 있네요 어느 별에서 오셨나요 아르티나에서 오셨다고요 요새 이런 질문들은 쓸모가 없는 것 같죠 보건 된다는 보건 된다는 보건 된다는 보건 된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주 속에 먼지 먼지 속에 우주 블랙홀은 4차원의 항생제 어떤 흔적도 없이 아무 기억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중 이미 시작된 끝에 참아왔던 숨을 뿜어내려 하지만 그 작은 마음 위에 찰나의 순간도 어떤 우주의 평생 어느 별에서 오셨나요 나이지리아에서 오셨다고요 요즘 이런 질문이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